별다를 것 없어 보이는 이 길에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게다가 다들 아는 사이처럼 편안하고 친근해 보입니다. 사람들은 왜 이곳에 머무르는 것일까요? 이곳은 제 좋은 친구입니다. 5년 전에 만났습니다.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이곳은 재미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있는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제가 전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시장은 바로 거리에 이 벤치가 생기고부터였습니다. 저희는 위에서 원래는 벤치가 생기는 구매입니다. flexibility 비 supre 신경이 수십니다. 이곳은 생활이 났습니다. 여기에서 날씨가 생기고 있습니다. 여기가 나는 고하여서 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카페는 커피 한 잔과 함께 출근길을 시작하는 사람들로 문전 성실을 이룹니다. 지금의 카페는 3년 전 이 거리에 생겼는데요. 거리의 벤치가 이 카페 앞에 있습니다. 커피 한 잔과 인테리어 한 잔을 만들고 좋은 기업을 만들고, 좋은 기업을 만들고, 좋은 환경을 만들고, 좋은 환경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렇게 카페 안팎에 벤치를 설치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왜 벤치였을까요? 벤치에 벤치에 불가한 도구는бу에 부셔지되었다고 전문가가net. 벤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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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을 지켜볼 수 있게 해봤는데 이략니다. 벤치에 벤치에 브라이트에 부여ester이는데요. 벤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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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여하기도 합니다. 벤치들에 뵈dim. 벤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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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아가도 menor 수 있 Brussels. 벤치에 벤치에 벤치은 오어주시겠습니다. 벤치에 주의해 부여하고 있습니다. 벤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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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이 오는 벤치에 뵈는 점이 있겠죠. 이 두 어르신도 이 벤츠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물론 만남 초기에는 탐색전도 있었지만 지금은 매일 만나는 사이가 됐죠. 이 벤츠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벤츠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친구들과 함께 얘기를 합니다. 한 번에 어제 한 번에 두고, 그리고 우리는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벤츠에서 일어났습니다. 벤치 때문에 멈추게 됐고 벤치 때문에 친구가 생겼습니다. 만약 이곳에 벤치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벤치가 없어졌습니다. 잠시 앉았다 가는 벤치에 뭐 그렇게까지 의미를 부여하나 싶겠지만 벤치가 생긴다는 것은 나의 권리가 하나 더 늘어나는 셈입니다. 일단 앉으면 벤치는 나의 공간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벤치에 앉는 이유도 다 다릅니다. 요즘 주변에 있는 벤치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한 고등학생이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안에 이 벤치는 평소 이정분이 잠시 머물러 가는 쉼터입니다. 이 벤치가 학원이랑 그리고 집 사이에 있는 벤치거든요. 그래서 학원이 끝나고 집으로 올 때 약간 피로가 쌓였을 때 휴식을 취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는 아이들이나 아니면 나무 같은 걸 보면서 휴식을 취합니다. 한 거리 벤치 디자인 공모에 응모했다는 이정분. 제가 디자인한 벤치는 벤치랑 탁자가 결합이 돼 있어서 평소에는 일반적인 벤치처럼 앉아서 쉴 수 있고 뒤를 돌아서는 책과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멀티 기능을 가지고 있는 벤치입니다. 이정분이 직접 디자인한 벤치인데요. 주최측으로부터 아이디어가 신선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대신 조금 더 경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 점은 보완하려고 하고 있어요. 오늘은 도움을 주기로 한 전문가를 만나러 갑니다. 이종분의 디자인 도면을 보고 제작을 흔쾌히 수락했다는 이분은 업계 선배이자 이정분 아버지의 친구분입니다. 조금은 어린 학생들이 갖고 있는 이런 참신한 아이디어가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그런 시대라고 보고요. 디자인이라는 게 결국은 현실에서 불편한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스타트가 되는 부분들인 거거든요. 이 디자인은 대중들에게 호응이 있는 디자인이겠구나. 그래서 저는 좋은 디자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난생 처음 하는 작업이라 그동안 걱정이 많았다는 이정분. 드디어 안도의 웃음을 보입니다. 내가 사용했을 때는 야외이기 때문에 재질은 비가 오거나 이랬을 때 변형이 적은 쪽으로 생각을 해서 금속하고 근데 앉는 착석 부분은 금속으로만 하면 너무 딱딱할 수 있으니까 그래도 비에 좀 강한 그리고 좀 자연적인 소재 이 반구목이라는 소재를 쓰면 어떨까 해서 이렇게 내가 수정을 좀 했고요. 컬러는 네 가지를 잡아 봤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디자인을 한 이정분의 생각은 어떤지 이정분이 더 마음에... 디자인 보완은 물론 재료와 색상까지 결정이 끝났습니다. 제가 디자인한 벤치가 실제로 설치가 되고 이게 제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한테 다가올 수 있을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오늘 대표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런 부분이 충분히 제가 의도한 대로 활용될 수 있고 사람들이 제 벤치를 어떻게 볼지 긴장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제 의자를 좀 편리하게 사용할 모습 같은 것을 보게 된다면 좀 뿌듯한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벤치가 공개되는 날이 기다려지는데요. 이번 도전으로 이정분은 한 뼘 더 성장합니다. 강남의 한 거리인데요. 두 사람이 어딘가를 가리키며 열심히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두 사람의 정체가 점점 궁금해지는데요. 이때 공개되는 강남구 일대의 지도 한 장. 이 광대보다는... 저희 올해 세상의 모든 벤치 설치할 장소를 찾으러 왔습니다. 세상의 모든 벤치는 지난해부터 강남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벤치 설치 프로젝트입니다. 독특한 디자인의 벤치들이 많은데요. 디자인 공모를 통해 시민과 기업이 제작해 설치한 벤치들입니다. 벗다 보면 잠깐 이렇게 쉬고 싶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려면 굳이 돈을 내고 카페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쉽게 앉을 수 있는 의자가 없고 이런 벤치를 오면 사람들이 쉽게 더 소통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테헤난로와 가로수길에 새로운 벤치 18개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올해 새롭게 설치될 이 길은 주민들의 요청으로 결정된 장소입니다. 일단 벤치를 설치할 공간을 볼 때는 얼마나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가를 많이 보고요. 그리고 이제 이동을 하실 때 보행에 있는 사람이 없는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벤치를 하게 됩니다. 오늘 내내 외근하느라 힘들었던 두 사람에게 벤치가 쉴 자리를 내어줍니다. 이렇게 있어야 할 곳에 벤치가 있다는 것은 도시가 주는 선물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아기 엄마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길가에 다니다가 아이들이 다리가 힘들어 앉고 싶어 하는데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어딘가에 들어가야 돼요. 이 사업을 하게 되면서 정말 벤치가 거리에 많으면 그냥 정말 어디 부담스럽게 들어가지 않고 잠깐 쉬고 싶은데 그럴 때 참 유용하겠다 그런 생각은 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거리에 벤치가 없다는 것은 공짜로 머무르며 쉬거나 대화할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도시에 더 많은 벤치가 필요합니다. 이곳은 어디일까요? 사람들이 실내를 장식하느라 매우 분주해 보입니다. 분위기로 봐서는 기분 좋은 일인 것 같네요. 벤치를 설치하는 공간에 대한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는 다낙가 씨입니다. 벤치를 설치하면 그 공간이 더 흥미롭고 가치있어진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시작은 시민들에게 무료 커피를 나눠주다 바라본 거리에서부터였습니다. 그래서 벤치를 설치한 곳은 카나가와 현의 자마역입니다. 내일 오픈식을 앞두고 자마역 벤치 프로젝트의 담당자 3인방이 떴습니다. 자마역에 벤치를 설치하기로 한 것은 이곳 공간에 대한 변화의 바람이 절실했기 때문입니다. 제작 담당자가 신경을 많이 썼다는 이 부분. 이번 자마역 벤치 프로젝트는 크라우드 펀딩으로 실현됐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만든 벤치인 거죠. 그래서 벤치에는 그분들의 이름을 새겼습니다. 드디어 오픈식 날 다나가씨 모습도 보이네요. 오늘 오픈 행사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크라우드 펀딩에 참여한 시민 후원자들입니다. 그분들 역시 감회가 새롭겠네요. 그래서 벤치에서 벤치에 참여하는 것을 잊고 있습니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이유는 달라도 벤치로 한 공간에 모였습니다. 이제 남은 건 오늘 행사의 하이라이트, 테이프 커팅식입니다. 공식적으로 자마역 벤치 프로젝트에 성공을 알리는 순간입니다. 벤치 덕분에 미소 지으며 떠올릴 수 있는 추억 하나가 늘었습니다. 앞으로 자마역은 즐거운 공간, 또 머물고 싶은 공간이 될 것입니다. 사실 다나카시는 벤치를 설치하고 그곳에 일어나는 변화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지난해 벤치를 설치한 타마 지역 앞 거리에서였습니다. 벤치 덕분에 세웠습니다. 여기에서 먹었거나, 아니면 아침 출근을 마치고, 아침 출근을 마치고, 여기에서 먹은 음식을 마치고, 이렇게 쉬운 음식을 마치고. 역으로 오가는 통로였던, 그래서 지나가기에 바빴던 이곳이 벤치가 생기자 사람들이 멈췄습니다. 그 전에는 상상도 못한 풍경입니다. 하지만 벤치에 놓을 때, 학생들이나 가족들이나 여러 가지 타입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곳에 여러 가지人이 있는지, 모두가 놀랐습니다. 벤치에 앉아 있는 벤치에 앉아서, 그 대한분도 벤치에 앉아있는 벤치에 앉아있고, 도로변에 있는 한 건물 앞. 아침이면 벤치 하나가 생깁니다. 매일 닫고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세월의 흔적은 어쩔 수가 없네요. 이 도시와 함께한 세월이 어느새 6년입니다. 가끔 들러 이 벤치의 안부를 묻는다는 오목희 회장입니다. 이 벤치는 주민들과의 교류를 원하던 이곳 사장님의 요청으로 일본 벤치협회에서 제작 설치했습니다. 이 도시에서 일어난 도로가 있습니다. 오늘의 도시가 굉장히 강한 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시에서 일어난 도시에서 일어난 도시에서 일어난 도시가 있습니다. 오목희 회장은 이 벤치가 오랫동안 이 자리를 지키며 더 많은 사람들이 머물다 가기를 바랍니다. 벤치에 앉으면 풍경이 새롭게 들어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흔쾌히 자리를 내어준 벤치에서 무엇을 보고 싶으신가요? 벤치에 앉으면 풍경이 새롭게 들어옵니다. 풍경을 보다 보면 사실은 내면의 소리를 좀 듣게 되고 잠시 일상에서 탈출하게 되고 그리고 주변을 재인식해서 일상에서 일종의 쉼표를 끊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오랫만에 찾아온 도심 속 식물원인데요. 처음 만들 당시 조경진 교수가 총괄 기획을 맡았던 곳입니다. 식물원을 계획하며 마지막까지 고민하면서 완성한 것들은 벤치였습니다. 벤치를 통해서 사람들이 여기 이 공장에서는 꼭 앉아서 쉬었으면 좋겠다. 여기서는 풍경을 바라봤으면 좋겠다 하는 상당히 중요한 디자인 제스처이기 때문에 이 벤치라는 것들은 식물원을 완성하게 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앉아서 쉬고 싶고 풍경을 바라볼 수 있는 벤치가 있는 자리는 어떤 곳일까? 조경진 교수를 따라가 봤습니다. 조경진 교수는 왜 이곳을 선택했을까요? 여기는 하늘을 배경으로 해서 뒤에 도시가 있고 그다음에 숲이 있고 언덕이 있고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풍경을 볼 수 있는 장소입니다. 여러 층위의 경관들이 겹쳐있기 때문에 시각적인 자극도 주고 동시에 편안함도 줍니다. 여기서 앉아서 멍하니 돌아보고 있으면 무척 풍은 없고 힐링되는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벤치가 있음으로 해서 그 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벤치가 많아야 한다는 건 정확히 말하면 앉고 싶은 벤치가 많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도시의 가로에서나 열린 공간에서 사람들이 벤치에 잘 앉지 않는다는 것들은 도시가 그만큼 무뚝뚝하고 상막하다는 얘기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벤치가 놓여지는 장소를 잘 만들어줘서 나무도 심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편하게 머무를 수 있는 조건을 잘 만들어서 벤치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공사를 마치고 새롭게 개장한 광화문 광장입니다. 마치 공원처럼 만든 광장 안에서 눈에 띄게 많아진 것은 벤치였습니다. 이동식 벤치의 등장도 새롭습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 주변에 벤치가 꽤 많이 생겼습니다. 도심 속 빌딩 숲 사이 자투리 공간에도 생기고 오피스 단지 작은 공원 안에 생긴 벤치들은 직장인들이 누릴 수 있는 짧지만 달콤한 휴식처가 돼줍니다. 아무래도 요즘 앉아있을 수 있는 곳이 없으니까 이런 공원 있으면 앉아서 쉴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밥 먹고 난 다음에 앉아서 그냥 나무 보고 같이 식사했던 분들이랑 얘기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주변이 오피스 단지여가지고 근처에서 일하다가 쉽게 나와서 좀 쉴 수 있고 그런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벤치로 인해 뜻밖의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예전에 마라톤 뛰고 10km 밖에 안 등에 했었는데 그거 뛰고 나서 이제 다 뛰고 들어와서 거기 여의도 공원이었는데 거기에서 앉았었던 벤치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좀 생각이 많았을 때 제가 좋아하는 동네에 굽이굽이 가다 보면 앉을 수 있는 곳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추울 때도 따뜻해질 정도로 오래 앉아서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 되게 많이 풀리고 그러더라고요. 멀리서 보면 벤치는 도시의 아주 작은 부분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벤치를 기억한다는 것은 벤치가 놓여있던 그 도시를 그 장소를 기억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도시의 풍경처럼 말이죠. 부산에서 만난 건축가 오신욱 씨입니다. 뭘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나 봤더니 새롭게 시작한 의자 디자인입니다. 지금 의자를 디자인하고 제가 디자인했던 개념적인 스케치를 도면화해서 제작하는 곳에 넘길 수 있는 그 작업을 지금 하는 중입니다. 건축가 15명이 모여 내년 1월 의자 전시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출품작을 디자인하고 있는 중인데요. 어떤 의자인가요? 이거는 한 사람이 앉아줄 수 있는 최소의 의자인데 최소의 면, 최소의 두께로 그 기능을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든 다음에 이것들이 2개, 3개, 4개 합쳐지면 가로에 설치되는 벤치로 확장이 되는 그런 과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자에 애정과 관심을 쏟는 건축가 오신욱 씨에게는 특별한 벤치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사무실 한쪽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벤치인데요. 야외에서 사무실로 옮겨졌다네요. 이렇게 쉽게 걸터 앉을 수도 있고 또 책장이 높으니까 제가 딥고 올라가서 또 꺼내기도 하고 그다음에는 또 제가 잠시 누워 쉬기도 하고 그다음에 친한 친구들이 오면 이렇게 업무적으로 앞에 앉아 있는 것보다 약간은 이렇게 비스듬하게 앉아서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 역할도 이렇게 해 주니까. 또 책을 읽기도 하고. 간단한 스트레칭까지 벤치가 들어와 달라진 것은 다양한 쓰임새입니다. 일단 벤치의 쓰임새가 밖에 이제 거리에 있을 때는 사실 벤치는 누구의 소유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비어져 있으면 앉을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이제 벤치가 제 사무실 안으로 들어오니까 이거는 저의 벤치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만져보고 또 이쪽 이쪽으로 또. 건축가 오신욱 씨에게 벤치는 무엇일까요? 저에게 벤치란 안식처죠. 벤치가 계속 생기고는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앉으려면 만나려면 어디든 들어가야 합니다. 휴식을 위해 돈을 지불해야 하는 거죠. 도시의 가로든 공원이든 벤치가 필요한데 없는 공간들에 있으면 사람들이 계속 머물지 않고 계속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벤치가 하나 놓여짐으로써 사람들이 늘 그 벤치를 가면서 겹겹히 도시에 대한 기억들을 누적하게 되고 그 벤치 때문에 나는 이 도시에 사는 게 참 좋다는 이유를 만들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벤치로 기억되는 도시 뉴욕입니다. 도심에 접근하기 쉬운 크고 작은 공원이 많은데요. 그만큼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여 쉬고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이유 벤치 때문입니다. 벤치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곳이죠. 뉴욕의 센츄럴 파크입니다. 도심 최고의 숲으로 뉴욕커들은 물론 전 세계인으로부터 사랑받는 공원이죠. 1년 365일 벤치를 즐기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2년 3월 5일에 대해 결정을 했婆 talismon образом, 하지만 놓용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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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우를 놀랐다. 벤치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일상은 톡톡 튀는 개성만큼이나 다양합니다. 벤치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다는 데뷔 씨는 최근에 배운 우쿠렐레 연주에 빠져 있습니다. 센츄럴 파크의 벤치 수는 대략 9천여 개가 넘습니다. 그 중 3분의 1이 금속판이 붙어있는 이 기부 벤치입니다. 데뷔 씨는 기부 벤치에 앉을 때마다 문구를 읽고 꼭 기억한다고 하는데요. 특별히 기억에 남는 벤치가 있습니다. He was a big marathon runner, so he ran a lot of New York City marathons. So that's why his family wanted to donate the bench in Central Park because it was right near the finishing line of the New York City Marathon. Jez Dunham, 1969-2020, finished 83 marathons across 7 continents. 현란한 광고판이 쉴 새 없이 바뀝니다. 그리고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 1년에 약 6천만 명 이상이 다녀간다는 타임스쿄어인데요. 타임스쿄어에서는 그대로 머물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뉴욕시티 벤츠를 100년 동안 정해진 것입니다. 지금 현재 벤츠를 공개하는 공간을 정해진 것입니다. 새로운 벤치들이, 새로운 생활과 특성적인 기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공간을 도심 공원으로 재탄생시킨 곳이 있습니다. 과거 상업용 철도였던 곳을 리모델링한 하이라인 파크인데요. 공원 안의 벤치들이 곳곳에 설치되어 사람들을 머물러 있게 합니다. 아들과 공원 데이트 중이라는 그레이스 씨입니다. 진짜 그런가요? 아들과 한국에서 그냥 한 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거니까 이번 기회에 있습니다. 한 번에 가면 또 한 번에 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깝게 하다가 한 번에 보고 있습니다. 그 곳이에요. 그리고 공원에 좋은 벤치들이 많던 곳입니다. 한 번 종료는 하이런스의 기술을 하는 것입니다. 아는 우리나라에는 가장 좋은 벤치들이 틀고 있는 곳이죠. 하이라인 파크는 구간마다 다르게 특색 있는 벤치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단지 디자인에 그치지 않고 창소와 환경을 고려한 가장 적합한 디자인으로 걷다가 앉고 싶어지는 벤치를 만들었습니다. 벤치는 조금 불가능합니다. 벤치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조이 씨는 히치하이킹으로 전국을 여행하면서 벤치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벤치가 놓여있다는 것은 그 도시가 사람들에게 편안함과 여유를 주고 휴식을 제공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뉴욕의 빌딩 사이를 걷다 보면 중간중간 설치된 벤치들이 나타납니다. 시민들에게 조건 없이 내어주는 공간들인데요. 전문가들은 전문성을 갖춘 공공공간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종종 보게 되는 안내판입니다. 건축법에 따라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공간을 공개공지로 알리고 있습니다. 공개공지들을 잘 활용해서 우리가 여기 있는 벤치들을 활용하게 되면 이런 도시의 곳곳에, 곳곳에 쉼터가 있는 장소를 만들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개공지에 든 벤치라는 것들은 조금 더 신경 써서 설치할 수 있게끔 공공이 유도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에 진짜 필요한 벤치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공공공간에 철저한 설치 계획 수립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히려 처음부터 공공성적인 가로나 공공성적인 공원 그리고 공공성이 있는 어떤 틈새 공간들을 공공에서 공공의 어떤 벤치를 설치하는 것이 훨씬 더 잘 유지되면서 확산되는 계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도심 한복판, 지게차가 새벽에 정적을 깹니다. 오늘 이곳에 공사가 있는 모양입니다. 바닥에 옮겨진 이 파란 뭉치의 정체는 돌입니다. 지금 무슨 있다고 까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그 강남구 세상의 모든 벤치 그 작품 강선작들 설치하는 거예요. 초강력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이 의자들 이거 먼저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콘크리트가 아닌 이곳에 설치할 벤치였군요. 무게 때문에 옮기는 것부터 만만치가 않습니다. 두 번째 거 작은 거요. 세 개의 돌을 조합해야 완성되는 벤치군요. 도면 그대로 위치를 잡고 나면 첫 번째 벤치가 완성됩니다. 이 거리에 새로운 벤치가 생겼습니다. 보행자들이 약속 장소 가시거나 모임 오시거나 가시다가 시간이 남거나 아니면 조금 머무를 수 있는 공간들이 생기면 좀 거리가 여유롭지 않을까 싶어요. 올해 새롭게 설치된 세상의 모든 벤치는 18개인데요. 테헤란로와 가로수길에 설치가 모두 완료됐습니다. 테헤란로와 가로수길에 설치하는 벤치군요. 테헤란로 가로수길에 설치하는 벤치군요. 다양한 그런 기능이 겸비된 좋은 디자인의 벤치가 많아진다는 것은 도시 환경을 좀 풍족하게 만들고 우리가 도시 속에서 일상 속에서 작은 재미를 찾을 수 있는 그런 퍼니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사이 도심의 가을이 깊어졌습니다. 잠시 멈추면 도심의 풍경을 즐기기에 딱 좋은 계절이죠.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생기니까 이렇게 앉아서 쉴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나와서 뭔가 쉴 수 있을 만한 데가 사실 테헤란로에는 많이 없는데 여기 일대에는 생기니까 좋습니다. 친구 기다리는데 잠깐 앉아서 기다릴 데가 마땅히 없어서 여기 벤치 앉아서 카톡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벤치가 이렇게 디자인이 있으니까 훨씬 더 보기 좋고 앉아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갈 길 가기에 바쁜 쉴 곳 없던 공간에 쉼표가 하나 생겼습니다. 벤치를 설치한다는 것은 사람들을 위한 장소를 만드는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디자인한 벤치가 설치가 완료됐다고 해서 어떻게 설치됐는지 물어봤어요. 이정군이 디자인한 첫 벤치가 거리에 설치되었습니다. 본인의 디자인 의도대로 벤치에 앉아 직접 이용을 해봅니다. 앞으로 누군가가 이 벤치에 이렇게 앉아 있겠죠. 확실히 가로수길이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닌 곳이다 보니까 중간에 갑자기 생각난 일을 하거나 그런 일을 할 때 벤치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벤치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자리를 내어줍니다. 그리고 그 도시를 기억하게 하죠. 벤치는 벤치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자리를 내어줍니다. 그리고 그 도시를 기억하게 하죠. 벤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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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치에 앉아 있는 견적이에요. 벤치가 자신의 기억이 있고, 벤치는 벤치에 대한 이야기도 흔하고 벤치는 벤치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선물들을 도시한테 선물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린 길을 나섭니다. 그 길에서 우연히 마주치는 도시의 벤치가 우리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잠시 멈추었다 가라고. 오늘도, 내일도 나의 길 언제나 새로운 길 오늘도, 내일도 나의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의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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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길을 잃어버렸습니다.